Hello, I'm Deanna. We studied Unit 8 on Monday and Tuesday. We have to review Unit 8. Because it's our vacation. On vacation, you have to study. U, G. UG는 원래 UG였죠. UG. Magic E가 오면서 U 소리가 됩니다. UG. 이때는 G 소리도 주, 주 소리가 나요. UG. 그러니까 U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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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 언이죠. 그런데 이가 있습니다. 윤 윤 이가 없으면 us. 이가 있으니까 유 소리 나니까 use use fuse huge huge 거대한 매우 큰이란 뜻이에요. 윤 dj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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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좀 이상하죠. 여기서는 윤인데요. 여기서는 은으로 소리가 나요.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도 약간 달랐죠. rule 하고 또 뭐였죠. 칠과에서 달랐던 거 있죠. rule 하고 mule 하고 이거는 유월 이었는데 이거는 우월 이었죠. 그것처럼 une 도 이때는 윤 윤 소리가 나지만 유걸이라고 말할 때는 준 이라고 해야 됩니다. 준 djun tjun tjun 자 단어 뜻은 다 여기 나와있죠. 모래 언덕 유걸 선율 선율이 약간 이제 노래 노래 말 노래 가락 멜로디 같은 선율 이거는 거대한 huge는 거대한 그 다음 마지막으로 use 유즈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use가 오면 use 사용하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. f use fuse 여기 선생님 적어놓은 거 보이죠. 폭약의 도화선 여기 폭탄에 이 선 불붙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. fuse fuse 자 선생님이랑 한 거 반드시 어플로 첸트 첸트로 복습해야 됩니다. 자 그 다음 스토리 볼게요.